Q. 킴스스택스폰 Q. 킴스스택스폰 Q. 킴스스택스폰 Q. 킴스스택스폰 Q. 킴스스택스폰 안녕하세요. 킴스스택스폰 김아우라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킴스 섹스폰에서 출시한 말론분 시그네처2 마우스피스입니다. 이 마우스피스는 마더타이거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호방화 사운드와 엄마의 따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론분 섹스폰 연주자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왕성화 연주활동을 하는 연주자입니다. 섹스폰 연주자 말론분은 감성적인 팝 제조 연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론분 시그네처2 마우스피스는 그러한 감성적이고 풍부한 섹스폰 음색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론분 시그네처2 마우스피스 구성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우스피스, 이가총, 캡, 패치, 파우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론분 시그네처2 마우스피스는 재질은 스테네스입니다. 베플은 롤 오버 베플입니다. 말론분 시그네처2 마우스피스의 특징은 우선 컨트롤이 쉽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저음과 시원한 고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음이 강하며 고음이 약한 마우스피스와는 달리 폭넓고 시원한 호흡감과 풍성한 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묵직한 저음과 시원한 고음의 장점인 피스입니다. 그럼 후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풍부하고 묵직한 저음과 시원한 고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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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는 7호반 리드는 킴스 2호반 리드를 사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킴스 텍스폰 김하루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